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? 여기 어디냐면은 그 표선해수욕장입니다 표선해수욕장 저희 동네랑 가까워요 잠깐 나왔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나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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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람도 많이 있죠? 해수욕장 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람 많네요 윤관으로 봐도 사람이 좀 많네요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차 뒤로 엄청 이렇게 있네요 날씨가 오늘 날씨가 좀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좀 비오다가 또 흐릿 다시 좀 맑다가 다시 비오다 이렇게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제가 제 눈 감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건강과 평화를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뭐 신기한 거 뭐야 신기한 거 이거 뭐죠? 누가 여기 뭐 적었났네? 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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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구독 좋아요 예 아이고 구독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저녁 되십시오 추석 여기 센 데 미 aggregate 여기 센 데 미치 이렇게 여름으로 써버리니까 계란드가 맛있네 맛있어 아주 마음에 든다 계란드 아 잠깐만 이게 돼지고기 드라마 같은데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음 맛있다 갑자기 비가 오네 아침에는 막 해장되면 막 더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왔어 비운다고 하니까 비가 오네 형태로 형은 일렬로 갔다 왔나 아 그래요? 응 누구의 맛도 틀린 사이가 없잖아 비가 오네 비 오는데도 일하나 일 안 못할 건데 왜 지금 또는 일이 비가 오네 막 너무 비가 오네 형은 지나간다 비가 오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이리 비밀 비가 오네 비는 벤에 있어네 유랑 여기는 비 많이 live 거기는 비 안 왔나 어휴 무슨 소리야 뭐